이거 소고기? 이것도 맛있겠다. 아직도 매니저 끓이고 있는 거야. 이것도 하나 주제. 소짜 해, 진짜 해. 소짜 먹어야죠. 여러 개 시켜야 되니까. 어우, 되게 오랜만에. 자, 이제 알바생이 포춘쿠키를 줄 예정이고 자, 나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지금 포춘쿠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. 아직까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. 공품 많이 들어있어야지, 안에. 공품이요? 공짜예요? 네, 공짜예요. 다 하나 좀 오세요. 저도 그냥 뽑아주세요. 저도 뽑아주세요. 제가 뽑아 드릴까요? 이런 건 안 돼? 야, 일단 하지 마. 일단 하지 마. 지금 하지 마. 안 먹고 해. 고맙습니다. 여기 너무 고맙습니다. 밥부터 먹고. 놀 줄 알았어. 놀 줄 알았어. 자, 꽝입니다. 저는 좀 이따가 말씀 드릴게요. 아, 알겠어요? 네. 살 빠진 건 거의 다 반까지 된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아직 좀 남았죠. 150대 한 107정도 아닐 것 같은데? 보면, 보면 알지. 그건 나하지? 형은? 형은요? 어느 10? 16? 야, 자존심 상하게 난 이때야 속을 비우면 121리 밥을 한 두 끼 딱 때리면 한 125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떻게 먹는 양에 따라서 4kg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4kg